여러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 곡 더 하고 싶어서 올라왔어요 호응이 너무 좋으시네요 저희 이번에 마지막으로 준비한 곡은 그대에게라는 곡인데요 응원가 대표곡이라 모두 아시죠? 아시는 만큼 호응 더 많이 해주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나대학교 응원다 아세스라고 하고요 저희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 유튜브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이번에 구호를 다른 걸 외쳐볼 거예요 제가 사랑과 정여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대에게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과 정여름! 네! 한 번 더 사랑과 정여름! 네!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! 아... 파이팅! 워우 예에에에 워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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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들이 사랑하는 그 맘속에 그들은 서로 이렇게 쉬워하는 거 아주 내게 나만의 맘에 날 믿고 그대와 둘이서 나누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해도 그대를 포기할 수 없어요 어느 곳에서 나는 그대 숨결을 느낄 수 있어요 새생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어째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나는 어째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언제나 그대 곁에 있겠어요 1,2,3,4 내 삶이 느끼고 싶어요 내 삶이 느끼고 싶어요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내가 사랑한 그 모든 것을 다 잃는다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온난 아세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